바로 재료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초전도체 관련해서 시장에 가장 강한 재료가 현재 뿌려졌죠.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매우 강력한 이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론이 확립됐고 LK99, LK99이라는 초전도체를 바로 개발해냈다 라는 이슈가 떴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5,830조원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바로 전류의 저항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식으로 뜨게 되죠. 그러면서 전기차 어때요? 모터의 효율성을 뽑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자기부상열차도 바로 초전도체 관련 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결국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는 연구 결과 자체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초전도체는 기존의 극저온 한마디로 특별한 상황을 조성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앞에 붙은 이 상온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상온이란 말은 이 초전도체 기술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에서 바로 작동한다는 뜻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부터 배터리 모든 산업계의 전반을 흔들 강력한 이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관련된 이름에서 LK99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연구진들이 현재 검증을 하고 나선 상황이고 이 초전도성을 갖는 낫기반 물질을 발명했다고 현재 밝혔죠. 지금 보시면 미국 과학자들도 이 LK99이라는 상온 초전도체 가능성이 있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낮은 전자기장 그리고 높은 전류 마지막 높은 전자기장 이러한 세 가지 분류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각각의 산업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예상을 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전기차의 배터리, 모터, 자동차, 송전, 의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LK99 특장점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존에 바로 구리, 기존 초전도체 예를 들었는데 이 LK99 초전도체랑 구별되는 특징은요. 일상에서 가능한 환경이고요. 상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용 비용 자체가 없습니다. 기존의 초전도체는 매우 높았죠. 초저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상온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원료도 범용 원소라는 얘기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가격이 싸다라는 뜻이고요. 전기 효율 자체를 극강으로 최대로 뽑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때요? 개발 제품 크기도 얇고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확장성 측면에서 그냥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이 초전도체의 강력한 장점과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때요? 바로 상온이라는 환경 하에서 구현해냈다는 것은 실생활의 확장성이 모든 분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이 LK99 초전도체, 현재 세계 최초의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고요. 약 100도 이상의 초전도 임계 온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상으로서 범용의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이러한 한마디로 꿈의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판동력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최소 5,890조 원이라는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린 바 있죠.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초전도 전력 케이블, 전류의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전력 손실이 없게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자기 부상열차, 바로 공중에 뜬 상태에서 이동하죠. 그리고 의료 진단 분야까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주목을 했고 한국에서 개발한 이 초전도체 계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상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차 업계에도 유심히 보는 이유 바로 배터리의 혁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모터의 효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도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혁명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요. 핵심적인 특징이 특정 온도 아래에서 물질의 저항이 0이 되는 건데 이번에 개발한 것은 상온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공중에 붕 뜨는 현상, 결국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바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주타인도 어려워하던 초전도 이론에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거죠. 지금 보시면 우리 초전도학회에서도 상원 초전도체 검증위원회를 발족했고요. 샘플 제공시 검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선보였습니다. 외국 주요 트위터에서도 이 초전도체 관련 이론들을 검증하고 있고 어때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결론 지은 바 있죠. 지금 이제는요. 한국의 초전도체 개발에 해외 증권사들 모두 주목하고 있고요. 아이폰이 양자 컴퓨터 성능을 갖출 수 있는 이론적인 바로 토대가 마련됐다. 한마디로 혁명 중에 혁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현재 촉각을 권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초전도저원학회에서 보도자료를 봐오면 현 단계에서는 상원 초전도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요 재료부터 검증 절차에 돌입했고 그 결과는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결국 많은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초전도체라는 LK99에 대한 범용성과 현재 이론 발표는 전체 시장에 센세이션과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재료의 파급력이 거의 무궁무진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구간을 찾고요. 핵심적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이 재료의 파급력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력과 수급이 들어올 텐데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어디에서 사서 결국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핵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설문조사 하나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다 챙겨드리고 파트를 통해서 대응 전략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파업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 설문조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아래 보기 중에서 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번의 경우 급등 단타 매매 그리고 급등주 발굴에 대한 기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 라이브 매매 방송입니다. 세 번째는요.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스타트 교육과 확률 높은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보기 숫자 번호를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참여가 끝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채널 성장은 물론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요. 특히 참여자들에게는요. 전원분들에게 선물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100% 아래 세 가지 내용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료 판매하고 있는 매매기법 전자책 발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종가 매매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추천들 받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혼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같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채널 회원용으로 비공개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모두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핵심 자료를 보내드리고 기초편부터 그 다음에 응용, 심화 버전까지 대략적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요. 대대로 된 목차,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그 다음에 구매 후기까지 5점 만점에 5점 안점을 받은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보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가격에 퀄리티가 말이 안되네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게 도와준 이런 책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많은 후기분들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CRM 문자집계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의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아까 보셨던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영상 번호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끝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고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현재 강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초전도체 테마 중에서 가장 수급이 강한 종목으로 현재 주봉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동상 현재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다 나왔고요. 이제 가장 강력한 5파동이 출현했습니다. 5파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기존의 고점 3파동의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이죠. 결국 카운팅상 1파와 2파 다음에 3파 이후에 4파 조정까지 나왔고요. 지금 핵심적인 저항 구간이던 15,000 구간과 2만 구간을 한 방에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수급은 5파동의 특징이자 어때요? 기존의 고점을 갱신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파동으로 3파의 고점에 곱하기 2.618에서 4.618배의 강력한 파동이 나오는 게 바로 5파동입니다. 결국 현재 어떠냐 어디서 사야 되냐 어디서 팔아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눌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존의 고점 저항이었던 이 매물대가 바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왔을 때 핵심적인 매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눌림이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목표가는 3파 고점에 최소 2.618에서 4.618이기 때문에 최소 기존의 고점 2만 2천 곱하기 얼마예요? 앞자리가 몇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앞에 7만 중반에서 10만 구간이 현재 대파동의 목표가다. 결국 이렇게 강력한 세력들의 기준봉이 나왔고 강력한 제로의 모멘텀이 나온 상황에서는 시장에 애상할 수 없는 범위의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런 강력한 상승파동과 수급이 나왔을 때는 이런 주요 눌림목 구간, 기존의 고점 구간이죠. 저항이었던 구간을 뚫어냈을 때 어때요? 내려오면 핵심적인 매수가 바로 이 구간 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 이후 한파동 더 왔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린 3파동 고점 곱하기 2.618 최소 목표가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어때요? 차트상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세력들도 어디까지 올릴지 그리고 주요 구간에서 파동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 이후에 5파동이 나왔죠.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뭐예요? 보통 4파동에서 나오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이 넥라인을 돌파하면 5파동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넥라인이었던 바로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을 한 방에 돌파하면서 5파동의 출현을 알렸습니다. 결국 어때요? 이런 세력들의 기준봉에 허리를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고점이었던 부분을 돌파했을 때는 내려왔을 시 분할매수로 대응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파동이 이어지는 부분을 발라먹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재료와 그 다음에 주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이야기 드렸고 파동상으로서 주요 구간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찌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델타테크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매수가와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비중과 주요 손절가 그리고 세력들의 주요 매집량과 그 다음에 주요 ABC 시나리오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가격만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집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일석이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배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낫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도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